사용자가 보는 노동법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백화점 매니저의 주유수당, 백화점 매니저와 같은 경계선생이 있는 분들에게도 흔히 말하는 주유수당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인 하는 주유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유수당이라는 게 뭐냐? 주유수당이라는 것은 우리 원력에 의한다면, 서양력에 의한다면 일주일이 7일로 되어 있지요. 7일 중에 근로하기로 사전에 약정된 소정근로일, 통상 대부분의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 될 것이겠고요. 토요일도 근무한다면 6일이 되겠죠. 그 5일 또는 6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하루는 유급휴일을 주게 돼 있다 하는데 그 유급으로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일요일날 집에서 쉬고 있어도 월급이 나온다. 그 월급 상당 금액의 주유수당이다 하는 겁니다. 일요일날 집에서 쉬고 있어도 내 월급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 이게 주유수당이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주유수당이라는 것이 월급 근로자들은 월급 속에 이미 산입돼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 나는 받는지 안 받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은 이 주유수당으로 인한 고통이 아주 큽니다.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비용이 가중된다고 해서 아우성이고 근로자는 근로자들대로 나도 직원이고 근로자인데 주유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비분관계하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합니다. 주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백화점의 매니저와 같은 약간은 자영업자성 내지는 책임이 자율성이 있는 근로자들이거나 또는 인센티브 근로자, 성과급 형태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죠. 기본급이 설정이 되어 있든 기본급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심지어 일용직 근로자들도 알바생 분들도 다 주유수당이 있다 하는 겁니다. 7일간, 7일간, 일주일간 하루에 10만원씩 받기로 일했는데 7일간 일했다면 70만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70만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7일째는 집에서 쉬면서 1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추가로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주유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좀 혼동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유수당은 무엇이고 휴일근로수당은 또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이 구분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유수당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소정근로일을 5일이나 6일을 개근하면 무조건 하루 분에 일당이 나오게 되는 수당이라는 것이 주유수당이라고 했는데 방금 예를 들은 것처럼 7일간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하루 일당을 10만원으로 잡았을 때 7일간 일하면 70만원 받는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7일째는 원래는 집에서 쉬어야 되는 날인 거죠. 왜? 법에서 하루는 무조건 유급으로 쉬게끔 되어 있는데 쉬질 못했으니까 추가로 더 나와서 일을 한 거잖아요. 그 추가로 더 나와서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휴일근로수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유급휴일에 나와서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면 그 일한 대가로서의 100%에다가 또 일을 쉬어야 되는데 일을 추가로 시킨 것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적 성격으로 오버타임에 대한 차지라고 해서 OT수당 50%가 할증이 되기 때문에 150%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방금 어느 일용근로자의 일주일간 알바 10만원을 예로 들었는데 그 예의에 의한다면 7일간 일했으니까 70만원에다가 추가적으로 일한 대가 100%에다가 50% 활증되니까 15만원이 추가돼서 7일간 일한 근로자라면 85만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휴일근로수당이다 하는 것이에요. 다만 월급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209시간 또는 226시간, 243시간이라고 하는 계산 방식이 있는데 복잡합니다. 하여튼 그 소정근로시간 안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것이 발생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주유수당은 물론 그 사람들도 휴일에 나왔을 땐 일을 수당은 받는 거고요. 하지만 알바생이나 일당제, 프리랜스나 인센티브 근로자 같은 경우도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에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전부 다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화점 매니저의 주유수당 살펴봤습니다. 백화점 매니저의 주유수당